안녕하세요. 이병옥 콜플랩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무서운 사실 시간입니다. 우리 머리 번쩍번쩍 들고 막 머리 앞으로 나가고 이것 때문에 공 제대로 못 마치고 도저히 왜 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렇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한번은 여러분께 머리가 되들게, 머리 들면 뭐? 그거 알려드렸죠. 그런데 오늘은 머리 나가는 사람을 위한 레슨이에요. 재밌겠죠? 바로 시청하시면 돼요. 끝까지 좋아요 먼저 빨리 눌러주세요. 그리고 멤버십에 들어오시면 정말 잘 칠 수 있는 옥초보 레슨, 그 다음에 각종 시리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멤버십도 관심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병옥이요. 그래 나다. 넌 누구니? 네. 제가 이 레슨 바로 직전에 대들게, 머리 들면 뭐? 이거 알려드렸죠? 그건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이 종적인 움직임을 주도하는 왼손으로 주도권을 갖고 스윙을 하는 분들은 머리가 들린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 횡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오른손을 많이 쓰게 되면 이렇게 드는 게 정상적인 스윙으로 된다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자고요. 치기만 하면 이런 분들이 있어. 우리 좀 약간 어르신들. 이렇게 해서 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머리가 나가는 거지. 이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오른손으로만 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스윙은 뭐 어떻게든 공은 잘 맞아서 막 하지 모르지만 왼쪽 감기고 막 여기에서 막 이런 식으로 보면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왼손으로 들어올리는 사람들보다 오른손으로 탁 해서 약간 왼쪽으로 돌더라도 치는 사람들이 공은 좀 더 파워풀하게 치는 경향이 있어요. 스코어는 그런 분들이 좀 더 잘 나와요. 왜? 거리가 일단 나가거든. 그런데 이 골을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치기만 하면 머리가 무지하게 막 나가는 분들이 있죠. 막 그리고 어퍼 때리고 막 공 위에서 맞아서 진짜 스컬드샷이라고 완전히 이것도 일종의 대가리거든요. 이것도 그냥 미치겠는 거지. 왜? 오른손이 지배적이에요. 일반적인 골퍼들이라면 오른손이 지배적이어서 늘 이렇게 엎어지는 이런 몸동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절대 머리 나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제 또 작대기 딱 갖다 대. 그래서 작대기 해서 에에에에에에 치는데 이래도 오른손으로 치면 이건 결국엔 또 나가요. 이건 어떻게 방지하냐면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며칠이 걸리더라도 계속 왼쪽으로 치는 연습. 왼쪽으로 치는 건 정말 쉽게 치는 방법은 우리 이비용옥볼플랩 멤버십 프로그램에 옥초보레슨 또는 절대스윙 레슨에 나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걸 안 보시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배우고 계신 유튜브님이 계시고 아니면 선생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배우면 돼. 그 방식대로 하지만 치는 방식만 바꾸세요. 만약에 그런 걸 안 배우고 있다면 그냥 가서 말씀하세요. 저 그냥 왼손으로 휘두르는 것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럼 왼손은 어찌 됐건 간에 아무리 이렇게 뒤로 가도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왼손으로 이렇게 치는 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왼손은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 위, 아래위의 스윙이 줄을 이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왼손을 많이 쓰면 몸이 뒤로 뒤집어지고 오른손을 많이 쓰면 이렇게 엎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른손을 써서 공이 왼쪽으로 가고 머리가 앞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왼손 스윙으로 바꿔주면 이걸 중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그러한 몸동작, 보기 싫은 몸동작을 훨씬 샘플하게 고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머리가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가지 마세요 해서 작대기 들이대는 건 너무 원시적인 방법이고 왼손을 쓰게 하면 저절로 나갔던 머리가 가운데로 오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 옥 선생의 전매특허 같은 그런 레슨을 여러분께 오픈하기 싫었지만 오픈을 했습니다. 왜?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멤버십 프로그램 들어와 보세요. 옥초볼 레슨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절대수잉 시리즈 따라오면 여러분들 기절합니다. 여러분의 골프가 얼마나 시원해지는지 몰라요. 무서운 사실들이 정말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플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그리고 보통 시간의 위로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제거는 다음 주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1800 히터에서 Memphis에서 그 속에서 800 travelled, 처음에는 2,000원에 1,000원에 3,000원에 30 globallyps을 στα restrict니다.